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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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기야 하하하 하하하 쏘리 아 왜 먼지를 만들어요 원래 먼지 만들고 니가 쓰는거야 아니에요 역시 어머님들은 위대하신 유균래야? 힘들다 이거 이 정도면 미끄러지지 않을거야 그쵸? 이 정도면 안 미끄러지지 안 미끄러져 안 미끄러져 안 미끄러져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너를 볼수록 기분이 좋아져 나도 내 노래를 불러 한 손이 장미를 사고 싶었지 이런 내 모습 신기한데 내 마음이 넓은 좋아요 청소 끝이예요 힝 잘 알지 안녕히 계세요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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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요 아 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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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아니요 니누야 니누 샤이니 아빠들의 깜찍한 베이비 유근이를 소개합니다 이름 정유근 2007년 10월 25일 생으로 올해의 매셜이 되었고요 키는 91cm로 무럭무럭 자라 되었고요 몸무게는 13kg으로 아주 건강한 아기랍니다 크고 맑은 눈이 매력적인 유근이는 파워레인저를 너무 좋아하는 개키지 샤이니 아빠들에게 애교 만족 아들이 될 거예요 안녕 이쁘긴 하다 유근이 안녕 안녕 안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한번 볼 살 봐 진짜 귀엽다 이름이 뭐예요? 유근이 청유 유근이요? 유근이 안녕 유근이 안녕 유근이 안녕 유근이 민호 닮았다 유근 안녕 추워 들어가 에이구 하나 둘 셋 유근이 유근이를 본 첫 느낌 진짜 민호 형이랑 많이 닮은 것 같았어요 민호 형이 동생이 있었나 제가 닮은 것 같아요 눈이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눈이 크고 속눈썹도 길고 쌍꺼풀도 짙게 치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살갑게 잘 못해요 애들한테 원래 잘 좀 친하지 못해서 그게 좀 걱정이네요 유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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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다 배웠어요 아우 이쁘다 우려 몇 살? 몇 살? 응? 네살? 네 세래요? 두살이래요 두살 네살이요? 손가락이 유근이 유근이 한им경우 왜 여기 우리 이쁘다 여기 알아들 유근이 알름 ici 해 수복 ㄱ ㄱㄱ ㄱ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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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ㄱ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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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us 종현이여 형 머리가 노라색 ㄱㄱㄱ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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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ㄱㄱㄱ ㄱㄱㄱ ㄱㄱㄱ ㄱㄱ ㄱㄱㄱ ㄱㄱ ㄱ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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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ㄱㄱ 안녕 저기 온유 형 이구나 누구나 으 이상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야 그을 각각 쟤 난 쳐다보지도 않았어 이거 벗어줄까? 응 응 응 응 응 응 알아볼 수 있겠어? 그러면 이 형 누구야? 여기 이 형 파워레인저야 불꽃 눈빛을 쳐다봐야 돼 이게 파워레인저라고 하면서 미누를 착 봤어 저한테 파워레인 가자 모르겠어요 그냥 만지는 게 무서웠어요 손 크기 봐 귀여운 손 어떡해 너무 작아 형들 누구야? 형들 누구야? 링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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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유근아 응? 링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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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어? 해봐 다시 시작 링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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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dpa 그거 하는 형들이야 형들 아빠 유근이 아빠 이제부터 형들이 오늘부터 유근이 아빠 유근이 엄마 없고 이제 형들이랑 같이 살아야 돼 응 좋아 싫어 좋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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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만남을 가진 샤니 대사다빠와 베이비 유근 하지만 설렘도 잠시 바로 위기상황 봉착 베이비하우스에서 펼쳐지는 샤니아빠들과 유근이의 저 친구들 친해지기 프로젝트 과연 유근이는 샤니아빠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내 아들이에요 귀에 귀아빠 귀지 주여 우경 안녕 receptive 이송 how does he handle 어떤 나라 door 어to 민웅아 민웅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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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ft Whe esp he got your body What. Frederick Honey equ поэтому 준비하다 choose her いる K whether 아 wordt 이쁘게 나왔어요 잘 찍는다 정진이 Winston akan 김 김 ario 유근이가 찍은거 유근이가 찍은거 왔다! 뭐 할 일이 또 생긴거야? 유근이를 우리 아들을 위해 준비했지 내가 아니요 옆으로도 돼? 거기 밑에 사다리 사다리 간가! 이제 세워 다음에 공개합니다 다음 주에도 자인의 베이비하우스에서 만나요 우리 엄마 간호사니까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게 어? 잠깐! 잘못 걸었어! 맥이 형은 어머니 컬러링이 이게 아닌데 우리 엄마 유추화나 하는데 잠깐 김홍아 바쁘자 원장님 영양사가 아니잖아 간호사님도 영양사 아니야 종현이 어머니 왜이래 아 뭐야 나 우리 엄마 전화번호 까먹었어 나 우리 엄마 전화번호 까먹었어 거기 중에서 어떤 부위가 머리에 좋은지 말해볼까요? 우리 엄마 종료 쏘아진다 그것도 괜찮다 그냥 이걸리가 없잖아 그런식으로 진짜 몰라요? 기억이 안나 잠깐만 엄마 핸드폰 보고 바꾼지 얼마 안됐단 말이야 핑계입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김지선은 과연 김지선의 자녀는 몇 명이며 자녀의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세요 잠깐만 전화차 주세요 전화차 주세요 전화차 주세요 전화차 주세요 전화차 주세요 나 이렇게 방송 못해 잠깐만 이렇게 남의 집 가게들은 우리가 알아야 되냐고 생각을 해봐 안 먹이는거는 학대야 자 공기는게 학대지 안 먹이는거 어쨌든 슬라이드 한번 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뭐에요? 쏘리 슬라이드 슬라이드 하나 둘 셋 셋 고마겠지 아 아 레전베 크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